자, 자, 이어서 우겨야겠죠? 지금 빨간색 뿔이 많이 들어왔어 자, 페페 페페페페 아따 페페페 아르타니스 최다 승리 아르타니스 그래도 리스틱 들어가네 있네요 제일 많이 죽고 제일 많이 고맙겠어 빨리 1등급 이상으로 풀리고 등급 좀 더 체결하면 좋겠다 13등급 MMR이 2000도 안된 것 같아 이번에는 빨리 잡혔네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 오는게 닿았습니다 바나나 우유가 약간 익은 바나나를 믹서기에 넣어요 조그만 믹서기 그리고 우유를 바나나가 잠기고 손가락 한마디 정도 더 넣으면 그대로 아무것도 안하고 콜이나 설탕을 안 넣고도 정말 단 바나나 우유가 되는데 맨날 맨날 바나나 우유 빙그레 그거 먹다가 바나나 우유는 원래 하얗다 다 나왔었잖아요 뭐 그러러니 하고 먹었는데 그것보다 더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뭐 합성 이런 것도 전혀 안 들어가니까 건강해지는 느낌도 있고 진짜 단 거를 되게 좋아해요 초콜렛 뭐 단 거 이런 거는 사죽은 못 쓰는데 굳이 뭐 꿀이나 설탕 같은 걸 안 넣어도 먹을만한 반 정도가 되더라구요 구하기도 쉽고 요즘에 뭐 바나나는 마트나 뭐 일반 슈퍼만 가도 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 맛있는 걸로 굳이 뭐 델몬트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맛있더라구요 지금 먹고 있는 건 델몬트인데 뭐 먹다가 좀 너무 익었다 싶으면은 껍질 깔 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바나나는 1년 있다가 냉동실에서 꺼내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뭐 탈도 안 나고 싱싱하고 단맛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고 실제로 해본 겁니다 어머니가 바나나를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너무 익어서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어? 바나나네? 하고 먹었는데 울청하더라구요 아까보다 팩이 빨리 잡히네요 Q가 바르타니스는 그래도 접을 때 작년 말에 접을 때 제일 그래도 많이 해서 스킬 트리네 이런 걸 알겠는데 다른 캐릭들은 스킬 트리도 가물가물하고 사실 잘 안 짓게 되는 것도 있어요 간단간장 어떻게 해야될지 감이 좀 안와서 용판 눈더기를 해볼까요? 채널 하나 살까? 아실란 말로 올래 1개월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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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전문가였어? 난 암살던 줄 알았는데 흠 흠 아르타니스 갈게요 또 어 쟤 되게 센거 같던데 그레이 메인 6대 인간 유더기를 갈까 아 알판스도 가구요 첸 선택되네 어 첸 한번 해보겠지 어 그래 알판스도 너무 많이 했으니까 e w w q w e w e d 를 눌러서 d 를 누르고 w e 특성을 뭐로 짚어야 되지 어 이것도 괜찮네 불지옥 신단이지 그러면 재생 전문가도 괜찮겠는데 힐러 너가 해 너가 오픽이잖아 나는 극탱으로 가는게 좋겠다 나는 극탱으로 가는게 좋겠다 쟤 진짜 먹히 하는거야 어 이것도 좋은데 완전 극탱으로 갈게요 오오 남준성 균형기 가야겠다 오오 얘도 패치 많이 된거 같은데요 스턴 2개 3개 스턴 많구요 아 나 탈거야 안 바꿨어 아 탈거 탈거 안 바꿨어 d q 가 날아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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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g 굴려서 쓰라래랑 , 그 이들이 이 있는 거를 다 밀어버리겠어 아 . ự 아 . . 아... 아...잠깐만 또 끊기는거야? 요즘에 히오스가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부터 히오스만 끊기는데... 왜이러지? 오 다행이다 아 나 이거 뭐야 탈거 왜 자꾸 끊기니? 히오스 메모리가 3000을 먹고 있어요 지금 아 나 속상하네 아...왜그래 제접할까요? 오 됐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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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통을 던지고 술통을 던지고 아 나 살려 이거 나 술 먹을거야 아 키가 아직 적응이 안되네 아 키가 아직 적응이 안되네 난 물론 알겠습니다 그래 갔다와 나도 스킬좀 연습하고 있을게 술통을 던지고 얌 얌 얌 얌 나 갈게 내가 갈게 쓰러뜨리십시오. 장외 앞으로 단언으로 응징자는 우리의 것입니다. 나 간다. 나 간다. 반란은 왜 안 와 근데? 야야야. 너 일루와. 아! 아 나 자꾸 Q를 둘러. 나라차게 하면 안 되는데. 나라차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날아가. W, E, W, E. D를 자꾸 눌러주고요. W, E. D를 눌러주고 W, E. D를 눌러주고 W, E. D를 눌러주고 W, E. W, E. 술 저먹자. 술 저먹자. 아 술 먹기 좋은데? 나 술 먹어봐. 술 술 술 술. 나 술 먹어야 돼. 오 잘하는데 우리? 갑자기 잘해. 아 왜 누가 밀었어 나를. 아 뭐야. 뺏겼어? 나 우리가 이긴 줄 알았는데. 야 R 조심해. 일루와 일루와 일루와. 뺏겼다. 아직 아 related. worry, I'm going to go. 갖고 가Yesiley 나. costalive V jeoca. 나 치으라. 아 이러고. 응? 타이 Ryu Eckman. jet như Sure Appe. mand한다고 고고 extremist 플로그. 보다시오. 'SêuJeν. 봉하신 Почему? Offenza. 나 여러분 먹어야돼 나 구슬 먹어야돼 구슬을 먹어야돼 추가 재생량 아 아프다 아프다 머키가 잡히고요 아 야 야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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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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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먹을게 어 이거 첸 좋은데? 첸 좋은데? 내가 만들어졌다며? 아잇 재밌어 아 첸 좋아 이게 절행이라서 너무 좋은데? 아 나 자꾸 딜을 두 번 넣어 아이 답답해 딜을 왜 두번 누를까? 딜을 두번씩 누를까? 죽어 내가 다섯번이나 내가 제일 많이 죽었네? 이상하게 잘했다 싶은데도 항상 엄청 죽어 지금 뭐 이렇게 하나 잡으러 저렇게 가는거야? 넌 넌 넌 넌 넌 넌 야 널리와 널리와라 널리와라 제사 날라차기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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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화 무력화도 괜찮고 어 이거 괜찮은데 그래 아군을 보호해주겠어 내가 너희를 보호하마 내가 너희를 보호하마 아 나 왜 후딱지만 해졌어 좋구요 아 야 너네 자꾸 이럴래? 아 나 왜 이럴래? 아 나 왜 이럴래? 강아주를 생산하는 보호막 증가 제사용 어 독주나 밑바진잔을 갈건데 독주나 보호막 가자 내가 간다 안녕 얘들아 안녕 먹기가 싸우지 말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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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무난한데 첸 좋은데? 첸 계속 해야겠다 아 첸 완전 재밌어 아직 키가 좀 어둡기는 한데 개쩍한데?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왜 줄로 안가? 줄로 안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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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딱히 좋진 않구나 자 문어들림 vaccin 우리나댄이랑 비슷하네 피해 받은게 갑자기 훅 밀렸어 그래도 타이밍이 오브젝티브 나오는 타이밍이 아닌가서 머무릴뿐 괜찮은듯 괜찮아 상대 20 난 20대 뭐야 헐 아 나 뭐 찍지 아이고 이거 털리겠는데 한방에 밀릴 수도 있어 이거 적들에게 응징자를 보내시듯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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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아 어... 아이씨 하하 하하 갓게계팔를 당했어 제대로 갚고 으으으으으으읏 판단 미쓰 기다릴꺼야 아직도 괜찮아 우리 아직 요새도 하나도 안나와서 내 앞에도 비전이냐 땡 일단 막자 이건 막을 수 있어 한 번 막을 수 있어 응 그래 죽어 안에서 막자 너 절로가 너 절로가 너 절로가 너 절로가 아 나 죽어 수고용 첸은 고민좀 해봐야 할 듯 첸은 고민좀 해봐야 할 듯 아직 파디를 하든 명리를 하든 첸은 고민좀 해봐야겠다 적인 우리 핵을 공격하고 있어 어려운데 난 일단 어려워 27등급 흠 흠 흠 흠 네 다시 싸워야지 흠 흠 흠 흠 흠 흠 27등급 흠 흠 흠 테스트 달성으로 만족하고 흠 흠 흠 자 한판 더 가겠습니다 흠